사무엘 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주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처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래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오 그의 주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혀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 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테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유나단과 아히나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록엘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넓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나아스와 유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야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나하스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다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죽속에게 속한 알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짐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보리와 밀가루와 볶은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